스케일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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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엠 밀다 말았네 흔들면 나올 것 같은데 아이런맨 저거 좀 안 밀어놨는데 아이런맨 위에 좀 감황색이 보이는데 아이런맨 위에 한번 공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을 넣고 아이런맨 갑니다 되갔다 됐다 한방이다 천원에 오우쓰 아니 똥싸신거 아니에요? 천원에 묵는데 낑긴거 같은데 이거? 와 낑긴 느낌이 드는데 와아 잠깐만요 이거 파악을 잘해야 돼 안 낑긴나요? 천원을 더 넣어보도록 하지요 와 근데 저거 천원이 안될거 같은데 어떡하지? 자 일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아이런맨 손바다 오쌰 뚜껑 열리는건가? 어? 아아 또 들어가야 되네 이거 아아 또 두둥놈 오해 받겠네 아아 왜 이렇게 오늘 나를 굴타게 만들어 아이씨 아아 두둥놈 아니야 죽인거야 두둥놈 아닙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이거 정정당당 safeguard 2000원으로 정정당당하게 야 이거 정품 마 Kraft 오오 비벨 자 우지였던 12득 2천원에 오늘 진짜 쩐다 쩔다 쩔어 2득점이다 오 이거 괜찮네 클리티가 집에 새 난 불 들어오면 예쁠 것 같아 자 꽃게 요즘에 꽃게 클립 좋은 거 잘 뽑히는데요 한방에 쏙 들어가고요 이거는 가격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주 성공적이고 자 또 한번 딴 것도 한번 볼까 자 공짜비게들이 있는데 이것도 공짜로 먹었는데 봐봐 아크릴 밀어내는 거잖아 힘든 거거든 근데 이게 힘은 좋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아크릴 위에 맞추는 거는 위에 좀 좋았어 야 노래방 지금 한번 놀이볼까 아크릴 이렇게 공짜배기 같은데 공짜배기 아닌가 저거 빼면 주는 거지 천원 매보고 대면 만원짜리 넣어볼까 자 한번 되는지 테스트 갑니다 뭐야 식주작이야 유림신 아니었어요 방금 에이 주작이 저 좋은 걸 그냥 저렇게 해놨을 리가 없지 공파키라든지 뭔가 붙인다는 거 같아 아 저거 좀 아쉬운데 에이 지금 안 흔들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관계로 여기는 아이언맨으로 만족하고 딴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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